네 이번 도전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개 낀 장춘당 공원을 준비해오신 조승철님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한개 낀 장춘당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성 도목을 말없이 쓸어넣고 울고나니 슬긋다 지난 날 그 자리에 새긴 그릇 뚜렷이 남은 이 글씨를 다시 한 번 거루만 비벼 돌아서는 장춘당 공원 이팔길 산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슭에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이 흘리다 가버린 그 사랑에 담긴 팔자치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돌아간 장춘당 공원 Duку하니 러시아 비밀 감사합니다.